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프리티 가든 입니다 오늘 드디어 새해 맞이 구독자 나눔 이벤트 추첨일이 되었어요 많이 기다리셨죠 네 그럼 지금부터 3분을 추첨 하겠습니다 한 2300 여분이 조회를 해주셨구요 댓글도 아주 많이 남겨 주셨더라구요 네 그러면 지금부터 바로 추첨에 들어가겠습니다 네 영상을 불러왔구요 이벤트 영상을 불러왔구요 2370분에 조회가 있었구요 160분에 댓글이 달렸습니다 네 이 중에서 추첨대상 코멘트는 137개이며 이 중에서 3분을 추첨해서 염자와 하분을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부터 첫번째 당첨자분 추첨하겠습니다 추첨 네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과연 누가 되실까요 아 인간된 놈 분이 되셨네요 아 복 많이 받으셨나요 복 중에 최고복은 건강이더라구요 하하 항상 신나는 일과 건강히 함께 하시길 네 이벤트 참여합니다 라고 댓글 남겨주셨네요 네 축하드립니다 아 네 그리고 제가 구독을 공개로 해달라고 했는데 비공개로 해주신 분이 많아서 추첨을 해도 추첨을 해도 비공개로 나오신 분이 많아서요 그냥 구독 하신 걸로 믿고 네 첫번째 당첨되신 인간된 놈 아 네 이분께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그리고 이제 첫번째 분 축하드리고요 두번째 또 추첨 들어갑니다 추첨 눌릅니다 네 두구두구두구두구 또 어떤 분이 되실까요 아 네 하숙희님이 당첨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행운과 복을 부른다니 염자 이벤트에 응모합니다 모두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이분도 구독을 비공개로 해주셨지만 구독하셨으리라 믿고 이분께 또 염자와 하분을 보내드리겠습니다 하숙희님 축하드립니다 네 세번째 분을 추첨하겠습니다 추첨 들어갑니다 네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어떤 분이 되실까요 과연 네 손HJ님 항상 잘 보고 있습니다 네 이분도 구독이 비공개로 되어있어요 대부분이 거의 비공개로 되어있기 때문에 어 저희가 그냥 이렇게 당첨된 분 세 분께 염자 화분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손HJ님과 하숙희님 그리고 인간댄넘님 세 분 너무너무 축하드립니다 네 세 분께 제가 오늘은 이제 주말이고 해서 다음주 중으로 예쁘게 포장 잘해서 이렇게 날씨가 춥기 때문에 요거를 포장을 굉장히 잘 해야 되거든요 혹시라도 이제 제가 포장을 이렇게 따뜻하게 잘 뽁뽁이 이렇게 잘 해서 보내긴 하는데 혹시라도 그 받으실 때 좀 주의해 주시고요 날씨가 추워서 좀 걱정이 되긴 합니다 식물이라서 그래도 제가 다음주에 정성스럽게 싸서 보내드릴 테니까요 네 잘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저희 채널 항상 구독해 주시고 시청해 주시고 응원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그러면 앞으로도 제가 아주 좋은 영상으로 만나 뵙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하고 즐거운 하루 되세요 네 감사합니다